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 기간에도 전국 구성과 함께 지역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예정인데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사법에 대한 제의 요구권도 행사할 거란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추가 개각 작업 등을 일단락 짓고 이번 주 여름 휴가에 들어가는 윤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의 저도를 비롯해 내수진작 차원에서 3곳 정도의 지역을 돌며 체류할 계획인데 군시설과 전통시장 방문 등 현장 행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시설을 찾아 군인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갖게 될 거라면서 시장 방문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국무위원들의 휴가를 독려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면서 내수진작을 위해서라도 휴가를 줄이지 말고 다 사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지난해 휴가 때에도 윤 대통령은 젠버리 개형식 참석과 전통시장 해군기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엔 현안을 보고받으며 하반기 전국 구상도 이어갈 전마입니다. 휴가 직후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될 거란 관측 속에 정치인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지 이목이 쏠립니다. 또 발표를 앞둔 부동산 종합대책과 제2부속실 설치,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 등 다수연안을 최종 검토합니다.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휴가 중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여당이 건의한 대로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이를 재가할 거란 관측입니다. 대통령실은 위헌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를 위한 제의 요구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여야가 사회적 합의로 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최지숙입니다.